트입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람 모양인 것 같아요? 네 사람 모양 사람이죠? 응 작품 천태만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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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그리시는 부분이 사람 천태만산이 맞죠 사람 인자를 쓰시는 거네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먼지다 이 번정 이런들어 봤어요 상인은 못 들어 봤는데 아 저거 뭐 찍어 들어야 되나 많이 들어 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먹물을 조금 더 먹물을 가져다 드릴까요 네 저기 잠깐 아니 요거 들고 계세요 요거 들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자리 가면 있어 우리 서예과 내년에 제가 이제 뉴욕에서 이 작품 시리즈로 전시할 계획이시군요 날짜는 잡히셨어요 가을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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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저기 메인 통로에서 이렇게 작업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부어요 네 얼마나 고통을 아세요 많이 부으세요 돈까 먹물이 약한거 같아 면 먹물이 약한것 같아 면 먹물이 약한거 같아 면 면 면 면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먹으러 갈아야 면 면 괜찮은데 괜찮은데 면 오 괜찮은 그렇죠 면 엄마 이 맛을 비켜주다 더 안개 그럼 내년 가을에 뉴욕에서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시라는데요. 사장님 이따 뵐게요. 뉴욕 센트럴파크 우리 팀들 가면 좋겠네. 여기 종로구청에서 조금 도와달라고 해요. 아직 안 좋습니다. 우리 회장님이 제일 편안하셔 지금. 네. 뉴욕에서 인사동을 공부하는 곳. 어저께 저녁에 우리가 어저께 낮에서부터 저녁 때까지 한 것이 제주도와 서울과 그 다음에 중국 홀리우드 여기를 네트워크로 해서 잘 성황리 잘 끝났습니다. 아침에 전화 받았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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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댓는 thinking 이거 이야기 vs boom 빨라 그 manos이에요. 아다 1500원 뭐 하& 아 Kind 저 엄마는 누가 자꾸 없게 돼요? 저기 김라면 김라면 선생님 네 김라면이 있을까요? 저희 김라면 무슨 수프가 없대요? 사진 한참 찍어주세요 사진 동영상도 되고 사진도 되고 동영상 한테 나중에 재미있는 사진을 찍나요? 찍으면서 찍으면서 그 카메라를 눌러주면 동영상 사진으로 전환이 돼서 찍혀버려요 동영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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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판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유명해지고. 거리에서 이렇게. 아침에 내가 나와서 왔다 갔다 해야지. 거기다 놔둬게. 이것 좀 그래. 이렇게. 이렇게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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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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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사칭을 방문하는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로 거기 있는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물이 안 나와요 심은어 그리니? 하하 도리도 안 차가운데? 따뜻해요. 노을이마. 엉덩이가 따뜻한다 이거. 돌이 굳어가지고. 돌이 까만돌이나? 이 까만돌인가? 이 까만돌이네. 에너지가 팍팍 나오는가. 에너지가 팍팍 나오는가. 아주 선택을 잘하셨어. 에너지받으라고 땅팍해. 8개 다오날. 야 어저께 또. 세월이 가는대로. 재밌어요 선생님. 많이 재밌어요 지금. 지금 황금귀이십니다. 지금 회장님은 황금귀이신거야. 그래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. 잠시만요. 아. 아. 와. 아. 지민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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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판매의 규제가 그걸 못 낚으셨네 판매의 규제가 아 네 어떻게 판매의 규제를 하긴 했는데요 그걸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자고 저거 자기가 인터넷에 검색을 다 해봤나봐요 아 그럼요 작품을 하나 더 살려고 라면은 이것저것 다 확인을 하죠 넌 주마주마하게 생각하네 아 눈이 나와요 아 이제 금색한 사람 오봉도 죽이더라 그들은 누군가에 사가더라 누군가에 사가고 임장을 다 했어요 제 눈에 안경이야 우리가 다 짱맞춰서 사랑하고 싶지 왜 다 제 눈에 안경이 되니까 안경이 안 맞으면 못쓰잖아 안 팔릴 것 같은데 정말 사랑해 사랑해 그때를 못 만나서 그래 절대 조마조마하거나 그냥 내가 하는 일이 일상이다 그냥 웃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 응 아 아 아 아 아 좀 아 이거 아 아 아 아 완전 탁수하다 보면은 영상이 돼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, 멋있다. 오, 멋있다. 산호랑. 아, 멋있다. 오, 산호랑. 진짜 보이냐고 딱 했는데, 입을 하늘을 낚시다가 하니까 낚시게. 산호랑. 오, 산호랑. 오, 저의 수많은 고맙고 있는 거. 오, 오, 오. 참고의 방울 나오기. 아이 perj prev.' 오, 싸우 sacred사람 aftermath". 오, 오, 앙 consider하지 않라? 앙지. 자,은기 발라遊戲 한번 다음. 입 설계필 지붕 중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꼬마토 꼬마토 뭐라 해야지? 고양이 같긴 하네 아니야 제 고양이 같진 않아 알지 몰랐다 내가 SFM'은 안주도 오랫대로 안주도 오랫대로 아직 사람들 많이 안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오후에 사람 많죠 사람 많을지 3분만 앉아가지고 드로잉 작업을 하시던지 그림을 그리시던지 이제는 피셔야 되다 2절 피면 사람들이 재미없어요 다행히 사는 것 같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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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월 초일만 저기도 박정순이들 그림들이고 캐릭터처 하는데랑 도자기 하시는 그릇, 한복 이런거 하시는거요 그래서 가지가지한 머리카락으로 어, 정확하게 그림도 파이크 판매도 해요 사무줌채기 그림도 맛이 나요 엔소채기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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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봐라, 10만원부터 올라가서 10만원부터 올라가서 우와, 이 날이 저, 그때 거기 전시 어떻게 해야지? 아, 저도 같이 거기에 네,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아, 감사합니다 이게 남녀를 올려놓고 음향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만사 천태만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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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가지사 이 차를 언제 들어왔지? 저, 저 차 저 차 저 차 언제 들어왔어요?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